아아 안녕하십니까 28회차가 벌써 왔군요 이번에 먹을 것은 시카고 피자를 사놨습니다 덥더라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오픈이 되나 아 빛이 너무 밝은데 어둡게 아 오케이 됐다 흐흐흐 아 아 너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밝은데 조명을 끈다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어떻게 끄지 아니 겉 화면이 하얘가지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물이 묻었다 아 아 물 버리고 오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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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둡게 할 수 있지 맞아 커텐들 치면 되죠 아 아 아 원 range Won't 아 아 아 쓸 아 어 아.. 또 어둡게 해볼까? 어떻게 어둡게 해야되지? 어? 어?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? 비싼 값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. 어? 시카코 피자에서 꿀이 맛있지 않나요? 꿀이 맛있던데? 그래서 꿀 달라고 했어. 꿀 받아왔어. 음.. 잘 나왔니? 피자의 덩어리가 치즈지 치즈 아.. 좀 옆으로 해놨어. 아.. 배도 좀 고팠나 보다. 맛있다. 음.. 소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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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흠 이거 비싼건데 얼마냔 Such. 으흠 맛은 이렇게 좋아지 흐흠 음 아 저거 편이 됐어 딱 딱 딱 아 저 유튜브 정지당했어요 90일 음악 때문에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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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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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틀 배부르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보통 피자 이렇게 큰 거는 몇 조각 먹습니까? 안팔입니까? 그래 두 조각 먹어도 배부른데? 뭔가 온 느낌? 피클 가능합니다 안팔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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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없어요 안썼는데? 안팔입니까? 안팔입니까? 나이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아요 안팔입니까? 근데 배부르다가 슬슬 아 배고팠다고 같은데 근데 맛이 생각보다 별로 같긴 해 음 음 음 음 근데 입맛이 안먹는건가 하하하하 재밌었으면 뱃길 피자안팟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배가 불러서 그런가 처음에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꿀이 맛있어 달달하네 아 이거 달라고 그랬어 콜라가 없어서 그런 거였습니까? 안 되겠네 콜라 사와야겠네 콜라 사와 보여주겠습니다 안 되겠네 빨리 사와야겠네 아흡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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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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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개나고 술 두경 사왔습니다 자 이거 1400원이던데? 옛날에는 500원, 700원 하지 않았었나? 비싸대 비싸대 19,000원 얼마였던거 같은데? 15,900원 아 아니네 15,900원 아 위에 딸기찜 있었네 15,900원 또 뭐있는거 아니야? 아 없구만 꿀도 찍어먹고 개달거같은데 딸기찜에 꿀에다가 줘갔다 어마무시한 맛이 나겠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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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맛은 그 맛이군요 으음 으음 음 옛날에는 군대 갔을 때 우유에 빵을 담가먹는 느낌? 으음 그 맛입니다 너무 좋아 콘데리아 우유에 담가먹는 느낌 추억의 맛으로 마시러 걷네요 1시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5시간 후 2시간 후 4시간 후 아 맞어 제가 폴리에서 사러갔잖아요 편의점 주인인거 같은데 젊은 사람인데 내 트위치 어떻게 보고 이 티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기로 하스 대회 할 때 받은거라고 지금은 뭐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쨌어 그리고 쨌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콜라들고 쨌어 아 클래스를 좋아하는 것보다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가지고 이런게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 놓는거죠 1년도 못간다고 나 이렇게 한지 벌써 3년 4년 된거 같은데 1년도 못간다니 어허 참 어허 참 어허 참 어허 참 너 코카콜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